다양한 정보와 감동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TVEU 다정다감입니다. 장시간 앉아 업무를 하거나 기대에 누워 있는 등 잘못된 자세로 인해 요즘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8명은 허리 통증을 겪고 있다는데요. 허리 통증이 지속될 경우 지난 의학 알지 시간에서도 자주 다뤘던 디스크나 협찬증 그리고 신경통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밖에도 우리가 모르고 지나치거나 다른 질환으로 오인하기 쉬운 허리 통증의 원인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 알면 알수록 건강 지식이 쌓이는 의학 알지 시간에는요. 허리 디스크로 오인하기 쉬워 초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 질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이상근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단어조차 생소한 이상근 증후군. 오늘 다정다감 스튜디오에 나와주신 홍진성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 지금부터 천천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상근 증후군. 저도 이번에 방송 준비하면서 처음 들어본 질환인데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된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질환이 허리 디스크와 매우 비슷하다고 하던데 먼저 이상근 증후군이 무엇이고 또 이상근이란 무엇인지도 저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이상근에 대해 설명을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엉덩이 부위에는 여러 가지 근육이 있는데 그중에 대둔근 안쪽 엉덩이 중앙에 위치한 근육이 이상근입니다. 이상근 증후군이란 이상근 근육이 이상근 밑으로 지나가는 좌골신경을 누르거나 자극해서 마치 허리 디스크처럼 엉덩이에서 다리 뒤로 저리고 쑤시는 통증이 생기게 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좌골신경의 분지들이 발바닥 끝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증상이 심한 환자들은 다리 뒤도 저리고 쑤시면서 발바닥까지 통증을 호소합니다. 이상근이 좌골신경을 누르거나 자극해서 통증을 발생하게 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이상근 증후군이란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이상근이 좌골신경을 자극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 원인으로는 딱딱한 곳에 오래 앉아 있는 경우입니다. 이상근 증후군이 발생하는 가장 흔한 원인이기도 하는데요.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상태라도 그 근육에 과한 자극을 주게 되면 근육은 두꺼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딱딱한 곳에 오래 앉아 있으면 이상근이 바닥에 많이 눌리게 되어 과한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로 이상근이 두꺼워져서 이상근 밑으로 지나가는 좌골신경을 눌러서 이상근 증후군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원인으로는 걷기나 뛰기를 많이 해서 이상근이 두꺼워진 경우인데요. 우리가 근육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그 근육은 두꺼워지는데 우리가 많이 걷거나 뛰기를 하면 이상근을 과사용하게 되어 이상근이 두꺼워지게 됩니다. 그 결과로 좌골신경을 압박하여 이상근 증후군이 발생합니다. 특히 육상선수들의 경우 발생 빈도가 높습니다. 세 번째 원인으로는 드물긴 하지만 외상으로 이상근이 붓거나 출혈이 있는 경우입니다. 넘어지거나 엉덩이 중앙 부위로 갑자기 심한 충격을 받게 되면 이상근에 과한 충격을 받게 돼서 이상근이 붓거나 출혈이 생겨서 이상근 밑으로 지나가는 좌골신경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상근에 해부학적으로 이상이 생긴 경우입니다. 원래 좌골신경은 이상근 밑으로 지나가는데 해부학적 이상으로 좌골신경이 이상근 중앙을 통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좌골신경이 이상근 근육 사이에 끼어서 신경이 끼다 보니까 좌골신경이 눌리게 됩니다. 그 결과로 이상근 증후군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생각보다 다양한 경우로 인해서 이상근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진짜 이런 이유로 이상근에 문제가 생기는 거라면 우리가 정밀검사를 받아보기 전까지는 이게 허리 디스크로 인한 통증인지 아니면 이상근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건지 잘 모르잖아요. 이상근이 우선 얼마나 커져야지 이 증상이 나타나는지 궁금하네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통증만 듣고는 의료진은 또 이게 허리 디스크인지 이상근 증후군인지 쉽게 판가름하기 어려운데요. 증상이 심하지 않는 이상근 증후군 환자에서 고관절 MRI를 촬영했을 때 대부분 이상근 크기는 거의 정상입니다. 이렇게 MRI를 촬영하게 되는 이유는 다른 질환을 간별 진단하기 위해서인데요. 예를 들어 골반 종양이 좌골신경을 누리면 이상근 증후군처럼 다리 뒤로 통증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다른 질환 때문에 통증이 발생하는 건지 아닌지 간별하기 위해서 MRI 촬영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MRI 사진이 정상적인 이상근을 촬영한 사진인데요. 화살표에 보시면 마치 소세지 모양으로 생긴 근육이 이상근입니다. 이 이상근을 잘 보시면 반대편, 대칭적인 곳에 보시면 반대편 이상근도 보이는데 그 이상근의 크기를 양쪽으로 잘 보면 거의 정상입니다. 거의 크기가 두 이상근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증상이 매우 심하거나 이상근 증후군 유병 기간이 오래된 환자에서 MRI 촬영하게 되면 이상근 증후군이 두꺼워지거나 염증이 있는 소견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정상적인 이상근과 비정상적인 이상근을 비교해 놓은 MRI 사진인데요. 정상적인 이상근 사진을 보지 마시고 오른쪽에 비정상적인 이상근 사진만 잘 보시면 화살표로 표시한 곳이 커진, 비대해진 이상근을 가리킵니다. 바로 대칭적인 옆에 소세지 모양으로 생긴 이상근을 보시면 화살표로 표시한 곳이 정상적인 것보다 훨씬 비대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비교한 사진으로만 봐서도 저희가 봤을 때도 확실히 크기가 다르다는 게 느껴지는데 그렇다면 이상근은 최대 얼마까지 커질 수 있는 건가요? 네, 이상근의 정상 길이는 논문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대략 1.3cm에서 2.1cm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상근 증후군을 증상을 겪고 있는 환자 중 최대 3.2cm까지 커진 환자가 현재까지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수치로만 들었을 때는 아주 커지기보다는 정상 크기보다 조금 커졌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몸에서 느끼는 영향은 그리고 상당한 고통에 따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상근 증후군이 주로 발생하는 연령대나 혹시 대상이 있을까요? 네, 유명률 보고 자료에 의하면 이상근 증후군은 4, 50대에 발병하는 경우가 많고 남자, 여자 비율로 따지자면 여성의 골반 모양이 남성과 다르기 때문에 여성에게서 3배 정도 많이 발생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진료 현장에서 만나본 환자로 따지자면 20대에서 8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환자분들에게서 이상근 증후군을 발견할 수 있고 실제로 남자와 여자의 차이도 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많이 앉아서 오래 앉아서 일하는 직업군에서 호발합니다. 그만큼 앉아있는 동작이 이상근에 무리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상근 증후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발생하는 부위는 전혀 다른데 통증은 허리 디스크와 비슷해서 증상을 잘못 알고 치료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상근 증후군과 허리 디스크, 어떤 차이점이 가장 클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근 증후군은 허리 디스크와 증상으로만 비교했을 때 간별이 매우 어렵습니다. 거의 증상이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두 증상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기에 앞서서 먼저 허리 디스크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디스크는 요축 뼈와 뼈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탄성이 매우 좋은 조직입니다. 탄성이 좋다 보니까 외부의 충격을 잘 흡수해주고 딱딱한 위와 아래 뼈끼리의 충돌을 방지합니다. 우리가 점프를 뛸 수 있는 이유도 허리에 디스크가 있어서 충격을 완화시켜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디스크가 없으면 아마 뼈와 뼈끼리 부딪혀서 엄청난 통증이 발생해서 덤프를 뛰기도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디스크가 나이가 들어 퇴행성 변화가 진행한다든지 갑작스럽게 허리에 충격을 받는다든지 좋지 않는 생활습관이 계속되면 디스크의 압력이 많이 가해져서 디스크가 뒤로 튀어나와 디스크 뒤에 있는 신경을 누르게 되고 그로 인해서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방사통이라고 하죠. 그런 쑤시는 방사통이 생기게 됩니다. 이산근 증후군의 경우에는 이산근이 커지면서 좌골신경을 누르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엉덩이에서 다리 뒤 또는 발바닥까지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허리 디스크와 이산근 증후군을 간별하는 방법을 표로 정리해서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산근 증후군은 주로 앉아있을 때 통증이 약화되고요. 허리 디스크는 주로 허리를 숙일 때 통증이 약화됩니다. 또 MRI 촬영 시 이산근 증후군은 이산근이 원인이기 때문에 허리에서 유의한 신경 눌림이 보이지 않고요. 허리 디스크의 경우는 허리가 원인이기 때문에 디스크가 신경이 눌리는 것을 MRI에서 잘 관찰할 수 있습니다. 또 허리 신경 치료와 이산근 치료를 진행했을 때 허리 디스크 문제라면 허리 신경 치료를 하면 효과가 있지만 이산근 증후군은 이산근 치료를 했을 때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이산근 증후군일 경우는 이산근을 압박시 확실히 이산근에서 통증이 발생하게 되고 허리 디스크의 경우는 이산근을 압박시 경우에 따라 이산근의 압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통증은 비슷하지만요. 하나하나 이렇게 세세히 간별을 해봤을 때 그 차이는 확실히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산근 증후군과 허리 디스크 발병률을 비교를 해보면 어떤 질환의 발병률이 더 높을까요? 아무래도 허리 디스크의 발병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디스크는 탄성이 좋은 조직인데 퇴행성 변화 또는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이 유지되면 디스크가 쉽게 뒤로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를 수 있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의 발병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산근 증후군은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정말 오랜 시간에 앉아 있어야 이산근이 두꺼워지면서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마다의 차이는 있지만 30배 정도 허리 디스크의 발병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하지만 증상이 비슷하지만 우리가 허리 디스크로 오인해서 이산근 증후군인데 또 허리 디스크와 관련된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치료를 받지 않으려면 치료 전에 정확한 진단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저희가 병원 가기 전에 내가 허리 디스크인지 아니면 이산근 증후군인지 알 수 있는 그런 자가 진단법 같은 게 있을까요? 디스크 환자의 자가 진단법은 간단합니다. 허리를 숙일 때 엉덩이나 다리 통증이 생기면 디스크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허리를 숙였을 때 엉덩이와 다리에 통증은 없으나 의자에 주로 앉아 있을 때 엉덩이에서 다리 뒤로 저리고 쑤시는 통증이 생기면 이산근 증후군은 아닌지 진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허리를 숙일 때 통증이 느껴지면 허리 디스크, 앉아 있을 때 통증이 느껴진다면 이산근 증후군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허리부터 다리까지 통증이 느껴져서 자가 진단법 혹은 우리가 병원을 방문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이산근 증후군이라고 파명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 치료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이산근 증후군은 대부분 이산근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져서 생긴 병이기 때문에 뭉친 이산근을 풀어주는 치료가 제일 좋은 치료입니다.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한다면 스트레칭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스트레칭에 대해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누운 채로 아픈 엉덩이에 다리 쪽을 꼬고 아래쪽에 놓인 다리를 팔을 사용해서 몸쪽으로 쭉 끌어당기는 동작을 하면 증상 완화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동작을 하게 되면 이산근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뭉치고 딱딱해진 이산근을 풀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은 한 번 할 때 15초간 하루에서 5회에서 10회 정도 시행해주는 게 좋고요. 첫날은 한 번 5번 정도만 해보고 점점 익숙해지면 하루에 한 번씩 더해서 최종적으로 10회 정도 시행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직장에서 일하다가 스트레칭을 하고 싶은데 누울 곳이 없을 때는 의자에서 앉아서 쉽게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아픈 쪽 다리를 정상 다리 위에 올려준 다음에 허리를 그대로 숙이면 아주 쉽게 이산근 스트레칭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빨리 발견해서 스트레칭으로만 치료가 되면 정말 좋을 텐데 하지만 늦게 질환을 발견한 분들의 경우는 스트레칭만으로는 치료가 힘들겠죠?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떤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산근 증후군이 의신되면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근육신경자극술, 영어로는 IMS라고 하는데요. 근육신경자극술을 시행합니다. 근육신경자극술이란 통증의 원인이 되는 근육신경관절 부위를 IMS용 바늘로 자극하여 치료하는 통증 시술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뭉친 이산근 근육을 바늘로 풀어주는 치료입니다. 특히 이 치료는 약물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다는 게 제일 장점입니다. 그리고 효과면에서 약이나 도수치료, 물리치료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요. 특히 환자를 치료할 때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초음파 유도화에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산근 정확한 부위에 혈관과 신경을 피해서 오차 없이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으로도 풀어줄 수 없을 만큼 커진 이산근은 근육신경자극술을 통해서 바늘로 근육을 풀어주는 치료를 진행한다는 얘기 전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산근의 크기와 두께에 따라서도 각각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크기나 두께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단, 이산근 증후군을 열심히 3개월 이상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엉덩이에서 다리 뒤로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어려우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수술의 경우 이산근을 절개하는 수술이 진행되는데요. 통증 악화는 좌골신경을 누르고 있는 이산근이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와 같이 오른쪽 엉덩이에 이산근 근육을 절개해서 좌골신경이 눌리지 않게 해주는 수술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증상에 따라서 병원 치료를 할지 우리가 운동 치료만 할지 결정하는 기준도 달라질 수 있겠어요? 그렇죠.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는 위에서 말씀드린 스트레칭을 먼저 해보셔도 좋습니다. 스트레칭을 했는데 통증이 완화되는 것 같다 싶으면 주기적으로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단, 스트레칭으로도 증상이 지속되거나 처음부터 증상이 심할 경우는 적극적으로 주사치료를 먼저 고려해야겠습니다. 통증이 참을만하다고 해서 대부분 그 통증을 참고 치료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신데 그렇게 놔두면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네, 있습니다.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3개월 이상 되면 만성질환으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 보통 만성화되면 주사치료에도 반응이 더딥니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통증이 느껴지신다면 빠른 시일 내에 병원에 방문해서 이것이 허리 디스크인지 이상근 증후군인지 정밀검사를 받으신 후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상근 증후군이란 무엇인지 허리 디스크와의 차이점 그리고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생소한 질환인 만큼 이상근 증후군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상근 증후군에 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용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내용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증후군에 관한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오해와 진실은 이겁니다. 엉덩이 주사를 잘못 맞으면 이상근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거는 오일까요, 헬스일까요? 네, 오입니다. 그래요? 보통 엉덩이 주사는 엉덩이를 정확히 4등분했을 때 위쪽, 바깥쪽 4분의 1 부위에 맞는데요. 엉덩이 중앙에 주사를 놓을 경우 이상근을 찌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상근이 부을 수 있어서, 붓게 되면 또 밑에 내려가는 좌골신경을 압박할 수 있어서 이상근 증후군이 발생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주사로 인해서 이상근이 만약에 부을 경우에는 이럴 때는 치료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그 경우는 3일간 보통 냉찜질하고 진통 소염제를 3에서 5일 정도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이상근 부위는 굉장히 깊숙한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근육 주사를 놓을 때는 굉장히 표층 근육에 놓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일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두 번째 오해와 진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엉덩이가 큰 사람은 이상근이 크다. 5일까요? X일까요? 이 경우는 세모인데요. 5일 수도 있고 X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부분 생각하는 건 엉덩이가 크기 때문에 근육도 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엉덩이가 크다고 해서 근육까지 항상 다 큰 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이상근의 크기는 비만도에 비례합니다. 비만도를 측정할 때는 체질량 지수 BMI를 사용하는데 몸무게를 T의 제곱으로 나눈 값입니다. 비만도가 크면 이상근이 큽니다. 그러니까 비만도에 따라서 이상근이 커질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 오해와 진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스를 붙이면 통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글쎄요. 이상근에 파스를 붙이면 도움이 될까요? O일까요? X일까요? 네. X인데요. 진통 소염제 파스가 통증 완화에 일시적인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궁극적인 치료의 방법은 아닙니다. 파스는 이상근 증후군을 치료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엉덩이 부근에 통증이 느껴지신다면 바로 병원 방문에서 전문의와 함께 의견을 나눠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다정다감에서 많은 분들께서 이상근 증후군에 관한 궁금증이 담긴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저희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며칠 전부터 왼쪽 다리가 심하게 저리고 왼쪽 엉덩이와 그 앞부분이 펼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아픕니다. 증상을 찾다 보니 만약 허리 디스크라면 다리를 70도 이상 못 올린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것은 가능하고요. 왼쪽 엉덩이부터 저리고 아픕니다. 검색해보니 이상근 증후군이라는 게 있던데 제가 이게 이상근 증후군일까요? 그리고 이상근 증후군이 맞다면 병원은 신경외과로 가야 하는지 정형외과로 가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라며 보내주셨네요. 이상근 증후군은 보통 엉덩이에서 다리 뒤로 아픕니다. 그런데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엉덩이의 앞부분, 즉 서해부죠. 서해부가 필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아프다고 하셨는데 이상근 증후군은 서해부 증상을 일으키지는 않아서 이상근 증후군일 가능성은 많이 떨어집니다. 일단 서해부가 아프다면 자가검사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요. 서해부가 아플 때 동측의 다리를 양반다리를 해봤을 때 서해부 통증이 유발된다면 고관절 통증일 가능성이 크고 양반다리 했을 때 서해부가 아프지 않고 말씀하신 그런 증상이라면 디스크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디스크 환자들도 디스크가 튀어나온 방향이나 사이즈에 따라서 다리를 못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다리를 잘 올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 있었잖아요. 이런 증상이 느껴질 경우에 병원은 신경외과로 가야 되는지 정형외과로 가야 되는지 어떤 과를 가서 진단을 받는 게 좋을까요? 서해부가 아픈데 양반다리 했을 때 그 서해부의 통증이 유발된다면 고관절 질환일 가능성이 커서 정형외과로 먼저 가셔야 되고요. 양반다리 시 서해부 통증이 없다면 디스크일 가능성이 더 커서 신경외과에 먼저 질려보시길 추천합니다. 네, 그렇다면 통증이 어떤 부위에 따라 발생하는지 가야 할 병원들이 달라진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현재 통증이 어떤 부위에 더 많이 느껴지는지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사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직 일을 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직업 특성상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 평소 허리가 좋지 않은 편입니다. 허리 디스크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검색해보다가 이상근 증후군에 대해서 알았어요. 앉아 있을 때 허리부터 허벅지 어떤 때에는 종아리까지 저릿한데 문제는 누워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 증상이 허리 디스크인가요? 이상근 증후군인가요? 하고 문의주셨나요? 이상근 증후군일까요? 허리 디스크일까요? 네, 증상만으로 허리 디스크와 이상근 증후군을 간별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자가검사를 추천하는데 허리를 숙였을 때 다리 통증이 유발된다면 디스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병원에 내원해서 신경 눌림이 있는지 없는지 MRI 검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런데 MRI를 촬영했는데도 신경 눌림이 없다면 이상근 증후군이 있는지 없는지 꼭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다리가 저린 방향도 매우 중요한데요. 엉덩이에서 다리 앞이나 엉덩이에서 다리 외측으로 저리다면 디스크일 확률이 크고 이상근 증후군일 가능성은 떨어집니다. 이상근 증후군은 거의 다 엉덩이에서 다리 뒤로 저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의 디스크는 엉덩이에서 다리 뒤로 저림 및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병원에 방문해서 정밀검사를 받아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상근 증후군에 대해 쭉 들어보니까요. 이상근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이상근에 무리를 주지 않게끔 하는 그런 습관을 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상근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래 걷거나 뛰거나 또는 딱딱한 물체에 오래 앉아 있으면 이상근이 딱딱해지고 두꺼워져서 그 결과로 이상근 밑을 지나가는 좌골신경을 자극해서 엉덩이에서 다리 뒤로 저리고 쑤시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요. 딱딱한 곳보다는 푹신한 곳에 앉는 것이 중요하고 이상근 스트레칭을 하루 5회 정도 시행하면 이상근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오래 앉아 운전하신 직업을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상근 증후군이 발생하는 빈도가 매우 높은데요. 오래 앉아 있으면 이상근이 바닥에 눌려서 계속 자극을 받아서 이상근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 중간중간에 휴게소나 졸음 쉼터에 들려서 아까 위에서 설명드렸던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상근이 딱딱해지고 두꺼워지기 쉬운 딱딱한 의자보다는 푹신한 의자에 앉는 것이 중요하고 또 수시로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이상근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진성 선생님과 함께 이상근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오늘 방송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이상근 증후군에 대해서 잘 알게 되셨길 바라고요. 30분 이상 앉아 있는 것만 피해도 이상근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30분 앉아 있으면 꼭 일어나서 1분간 간단히 스트레칭하고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부터라도 잊지 않고 수시로 스트레칭해서 이상근 증후군 또는 허리 통증을 줄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 의학 알지에서는요. 난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다정다금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 올려주시거나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궁금했던 부분 저희가 시원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 주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